자녀들 사교육비 이제 파트 4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 사교육비는 가정주부 때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음... 사실 아이들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옷도 사주는 대로 그냥 입고 그렇다고 브랜드 옷을 제가 많이 사주는 것도 아니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학원이라고 해봤자 태권도, 피아노 정도? 뭐 이러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좀 아끼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그러면 맞벌이를 하면서 사교육비를 충당하시는 거죠? 그래도 좀 모자라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업으로 화장품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너무 바빠요. 진짜 그리고 주식으로 어떻게든지 이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은 이제 뭐 팔고 이런 거 되풀이하면서 계속 이제 생활비를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요? 네. 제가 얼마를 투자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얘기해도 돼요? 1억을 갖고요. 남편 5천만 원, 저 5천만 원 이렇게 나눴어요. 3년 전인가? 근데 그때 한참 주식 올랐을 때였고 지금은 남편은 특히 이제 미국장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0% 정도 저는 미국장을 한 30% 갖고 있고 나머지 국내장이 70%인데 미국장이 이제 최근에 50%까지 그래도 올랐어요? 마이너스 50%까지 올라왔어요. 다 파래요. 정말.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을 가장 나쁠 때 넣어서 시를 보고 아니 근데 그때 수창기 때 했을 때 많이 벌었어요. 투자한 만큼 총..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된 상황이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오를 때까지? 네. 묶여있는 거네요? 묶여있는 거죠. 저번에 사촌분이셨나? 네. 그분이 이제 뭐 코인했다고 하셨나요? 아 네네. 네. 엄청 큰 돈을 버셨다고 해서 약간 배가 아프셨다고 네. 그분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되셨나요? 어떻게? 그냥 운때가 마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싸게 사서 네. 비쌀 때 현금화를 시킨 것 같아요.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벌어들인 규모가 꽤 크다고 들어갔는데요. 네. 얼마였죠? 한..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뭐.. 100억? 하하하하.. 네.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또 네. 최근에 저희 엄마하고 이제 막내 이모 같이 이제 만난 자리에서 또 자랑을 하고 가셨다 한 말 들었거든요. 창업하실 때 한 번도 안 도와주셨나요? 아.. 안 치네요. 아하하하.. 네. 저 외곽 쪽 사촌들이랑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솔직히 친해도 네. 어떻게 뭐.. 뭐 할 순 없죠. 아무리 가족이여도 가족도 아니죠. 가족도 아니죠. 맞아요. 제가 뭐 제 동생한테 뭐 또 이만큼 벌었으니까 뭐 해줘라고 할 순 없죠. 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약간 배가 아프고 하하하하.. 하..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왔어요. 진짜.. 그분이 이제 잘 되셨다는 말 듣고.. 네. 왜냐면 제가 그 오빠가 핸드폰 한참 막 팔고 네. 막 힘들었을 때 막 핸드폰도 사주고 저희 남편도 핸드폰 막.. 어? 그러면 도와주면 하지 않나요? 흠.. 잊어버렸나 봐요. 아.. 아.. 네.. 네.. 하하하하.. 그러면 주식 1억은 묶여있는 거고.. 그쵸.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좀.. 적금을 드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죠. 아.. 적금을 들 수가 없어요. 이미 주식이 묶여있어서 그놈들이.. 아니.. 그니까.. 매달 나가는.. 그.. 고정 지출이 정해져 있고.. 네. 저희도 매달 벌어든 수입이 고정이잖아요. 그쵸. 저축을 할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안 돼요. 아.. 그러면.. 그 주변 분들도.. 되게 비슷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제 댓글이 잘 하시는 주부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좀.. 잘.. 잘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 친구.. 친구가.. 어.. 음.. 저랑 동갑이고 아이들도 똑같이.. 똑같은 나이예요. 오.. 네.. 친구들끼리도.. 아니 그니까.. 아이들 친구들도 친구고.. 저도 그 엄마랑 친구예요. 아.. 완전 단짝이네요. 네.. 그 엄마가.. 제가 본 엄마 중에서.. 재테크.. 제일 잘하는 엄마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저축도 굉장히 잘하고.. 재테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공부도 했고.. 그 친구는.. 자격증까지 아예 땄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네.. 직장을 다니면서.. 그.. 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네.. 그쪽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투자도 여러 곳 해서.. 매번..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기본 자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를 보니까.. 어떻게든지.. 종잣돈 마련을 하더라구요. 아.. 무조건 그걸 마련해야지.. 어느 정도 재테크가.. 네.. 근데.. 그 친구는 주식은 안해요. 오.. 네.. 오로지 부동산만.. 하더라구요. 아.. 그럼.. 그 친구를 보면서 좀 옮겨볼 생각은.. 지금 그래서 친구한테.. 네.. 좋은.. 뭐.. 매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달라.. 얘기는 해놨지만.. 종잣돈이 없잖아요.. 지금 뭐.. 돈이 다 붙게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다가 또 물가까지 또 올라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또 옮기기에는.. 그 주식에 있는 돈을 또.. 다 빼기에는 실이 너무 크고.. 아유.. 못 빼요.. 네.. 굳이 뺄 이유도 없고.. 네..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정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반.. 그.. 한국인.. 가정 수준으로 봤을 때.. 1억 정도면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편 아닌가요? 제가 다른 집.. 제가 다른 집 사정은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이 정도로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 직원분들도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평균에서.. 평균 그 이상의.. 규모로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귀가 좀 얇은 편이라서..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근데 좋은 쪽으로 얇으신 거 같아요.. 누가 뭐 좀 괜찮다.. 하면은 거기 이제.. 혹 해서.. 그래서 손해를 좀 많이 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도 번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 게.. 경험을 좀 많이.. 이렇게.. 해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든지.. 좀 돈도 잃어보고 해야.. 돈의 소중함도 알고.. 네.. 돈을 또 이만큼 벌어봐야..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런 것도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음.. 일단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그.. 결혼하시고 난 뒤에.. 큰 돈을 벌어본 기억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벌어보셨나요? 네.. 아.. 아파트를 샀는데.. 두 배 이상이 올랐어요.. 아.. 아파트가.. 되게 좀.. 비.. 이상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음..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막 풀면서.. 네.. 집값이 막.. 고공행진으로 막.. 오르는.. 때였거든요.. 오.. 그래서.. 집이 팔렸을 때.. 이제 수수료도.. 이제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집값이 높으니까.. 네.. 그 부동산 중개사분도.. 이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그때 팔았던 것보다 더 오른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 아파트요? 네.. 2억인가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 팔기를 너무 잘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친정아빠가.. 아직도 저한테.. 네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집을 파는 일이다.. 아직도 그 얘기를.. 저만 보면.. 하신다니까요.. 네.. 야.. 네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그 집 한 일이야.. 그러면 종잣돈이.. 생긴 셈이잖아요.. 이제.. 네.. 그쵸.. 그 돈으로 뭐를.. 주식을 한 거죠.. 그..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주식을 한 거고.. 그 중에 일부는요? 네.. 그 중에 또 일부는.. 그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또 이제..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또 청약이 됐어요.. 근데 또 차도 사셔가지고.. 차는 할부로 샀죠.. 그래도.. 네.. 그게 일종의 뭐..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할부로 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부동산이요? 해보니까.. 아.. 어떤 면에서 좀 흥미를 느끼셨나요? 사실.. 직장생활하면서.. 그.. 벌기가 쉬워요? 아니잖아요.. 뭐죠.. 이게.. 10년.. 내가 10년.. 이래서 진짜 매달.. 뭐.. 100만원씩 저금을 해야.. 1억을 모을까 말까인데.. 음.. 2년 만에.. 3년 만에.. 몇 억씩.. 이제 막.. 수익이 나니까.. 오.. 재밌는 거예요.. 그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하나가 또 궁금해지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사이트를 주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일반 가정주부가..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쉬운가요? 음.. 저처럼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관심이 없.. 없다고 봐야되죠.. 음.. 보통은 그냥.. 가정주부는.. 왜냐면.. 저희 남편도 아예.. 몰랐거든요.. 관심도 아예 없고.. 아.. 그니까 집 사는 것부터.. 집을 파는 것까지.. 오롯이 다.. 저의 몫이었어요.. 아.. 저희 남편은.. 일절 관여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코인으로 돈 번 사촌 오빠가 있었고.. 부동산을 해서.. 집이.. 고덕의 몇 채인.. 사촌 오빠가 둘이나 있어요.. 고덕 신도시요? 네.. 거기에.. 집이 몇 채씩 있는 사촌 오빠가.. 가까이 살아요.. 아.. 그러니까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부동산.. 아니면 코인.. 뭐.. 이런 거 밖에 없..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오빠들한테 조언을 되게 많이 구했어요.. 이 집을 사도 되냐.. 네.. 지금 팔까.. 뭐 이런 식으로.. 오빠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오빠들이 결정을 내려지진 않아요.. 음.. 결정은 오롯이 너의 몫이야..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일종의 정보를 공유를 해주는 거네요.. 내 지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너무 부러운 게.. 그.. 아무래도.. 뭐.. 집 밖에 나가는 게 좀 약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막 길을 빨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정주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좋으신 분들을.. 물론 나쁜 분들을 만나는 수도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중학교 때 친구랑 지금.. 절교를 한 상태거든요.. 아.. 들었어요.. 코인을 하려고 그 친구가.. 저한테.. 요구를 했고.. 저희 이제.. 엄마 아빠 돈.. 제 동생 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경험도 있어요.. 아.. 2천만원 가량 이제..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음.. 근데 그 경험이.. 따지고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막.. 그런.. 아픈.. 사람한테 배신을 크게 당해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를를 저는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윤준씨처럼.. 아.. 그런 사람도 있나보다.. 라고 넘기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 사람 못 믿겠다.. 더 이상 만나면 안되겠지.. 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좀 밖으로 나오게.. 좀 더 약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좀.. 하는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깨달은 게 뭐냐면..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돼요.. 특히 돈은.. 음.. 왜냐면 그 코인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었으면 괜찮았어요.. 비트코인은 더 어렵지 않나요? 비트코인을 샀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이게 손해가 나더라도.. 어쨌든 현금화를 시켰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그.. 코인으로.. 이걸 이제 변환을 시키더라고요.. 아.. 티코인인데.. 티코인의 한 종류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의문점을 제가 갖지 않았던 거예요.. 아.. 대중화 되지 않은 코인을 갖다가.. 투자하라고 권유를 받으셨던 거였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때의 경험이 뭐였냐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 그건 이제 실수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사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음.. 아.. 제가 궁금한 거는.. 사람한테 이제 상처를 받으신 거잖아요.. 결국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하.. 하.. 쓰.. 음.. 아무래도 이게.. 뭔가 한두 푼이 아니고.. 2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윤준씨 본인의 돈뿐만 아니라.. 부모님 돈.. 거기다가 동생의 돈까지..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절친이 이랬다고 하면.. 저 같으면.. 손절을 넘어서서.. 분노가 느껴져서.. 분노야 뭐 당연히 그때 당시에 느껴졌죠.. 네.. 정말.. 잠을 못 이룰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상처가.. 뭐.. 일상생활에도 좀.. 지장이 있을 정도.. 가 됐을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남편한테 좀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은.. 네.. 만약에 저였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음..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 말만 믿고.. 그렇게 돈 날렸냐.. 아.. 그런 안 좋은 막.. 얘기들을 막.. 쏟아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고마웠던 게..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살다보면.. 그 친구도 뭐..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러면서.. 하.. 침착하게 그렇게.. 네.. 하.. 제가 너무 흥분하지 않게.. 그거를 이렇게 막.. 옆에서.. 좀.. 차분하게 눌러줬던 것 같아요..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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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아.. 저는.. 잘 안될 것 같아요.. 보통은.. 안 그러죠.. 오.. 왜냐면 저희 친성아빠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열받아 하시거든요.. 오.. 나는 그 돈 만져보지도 못다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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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분의 성품이.. 이건 또 장점으로 다가오는.. 네.. 그.. 그런 거 생각하면 고맙죠.. 네.. 하.. 아.. 그때 큰 위로가 됐겠네요.. 네.. 제일 힘들었을 때.. 네.. 왜냐면.. 저희 남편은 그런 마인드에요.. 친구가 만약에 돈을 꺼달라고 했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오..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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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인드 세팅이..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막.. 그러면 그.. 부모님 돈.. 그리고 동생 돈.. 은 어떻게.. 또.. 하.. 보상을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못했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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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부끄러워갖고 이거.. 촬영 더 못할 것 같은데.. 하.. 이런 질문을 진짜 해갖고.. 아.. 진짜 난감한데.. 네.. 어.. 돈이 생기면은 갚아야지.. 이제.. 했었는데.. 아니 근데.. 부동산.. 투자하셔가지고.. 하.. 그.. 종잣돈을 남기셨으면.. 어느 정도는 좀..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참치회를 제가 쌌어요.. 하.. 하.. 2천만 원이 참치회로.. 등갑하는 모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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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어찌 보면은.. 하.. 뭐.. 가족이니까.. 또..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뭐.. 윤희씨가 뭐.. 못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도.. 만약에 형편이 되게.. 어렵고 이랬으면은.. 네..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달복달 하셨을지도 몰라요.. 빨리 돈을 찾아와라라든지.. 네.. 근데.. 제 동생도 그렇고.. 사실.. 저보다 형편이 나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저도 생각을 안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어찌 보면.. 감사하죠.. 진짜.. 상황 자체가 감사한 상황이네요.. 너무 감사해요.. 음.. 그러면.. 이제 뭐.. 그 돈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앞으로 뭐.. 더 큰 종잣돈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있는 상황인거고.. 그렇죠? 네.. 또.. 다른 분들을 뵀을 때.. 같은 상황에 계신 다른 분들을 뵀을 때.. 가정주부로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왜? 주식 왜? 음.. 가정주부가.. 돈 벌기가.. 너무 힘든 사회 아닌가요? 네.. 더군다나 빚.. 또 있으신 분들은 또.. 일단.. 제가 부업을 최근에 해봐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단가가 너무.. 너무 적어요.. 어.. 근데 일은 너무 고돼요.. 음.. 네..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의욕을 갖고 막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보니까 돈도 안되고.. 아.. 몸은 막 힘들고 하니까.. 이틀 하시고 그냥 막 안 나오시더라구요.. 아.. 네.. 그런 분들이 되게 허다해요.. 근데 이거는 절실함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절실하거든요.. 사실.. 네.. 우리 아이들을.. 음..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거는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네..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예요.. 아.. 아.. 저도 하기 싫어요.. 누가.. 그.. 고된 거를.. 하루종일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지.. 맞아요.. 음.. 네.. 그 절실함을 갖는다는 게.. 윤윤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을 통해서 얻은 절실함이고.. 근데 모든 가정주부분들이 자식이 있는 한.. 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또.. 열정이라는 게 쉽게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변에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요? 아니면 혹시.. 그냥 그.. 자기 본인 상황에..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저는.. 아이들이.. 음.. 뭐냐.. 수학.. 국어 뭐.. 보통 아이들 학원 다니는.. 그런 학원들을 안 보냈거든요.. 어.. 근데.. 제 주변.. 그러니까.. 아이들 친구들 보니까.. 학교 끝나면 바로 영어학원 갔다가.. 뭐.. 수학관 갔다가 막.. 학원을 도는 거예요.. 뺑뺑이처럼.. 저는 안 시켰어요.. 어.. 하기 싫다는데.. 공부 못하면 어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박목 했다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 이런 거 절대 안 시키고.. 네.. 근데 그게 어찌보면 또 좋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다른 엄마 아빠들 보니까..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 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애들이 다..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시키고.. 되게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누구 애는 지금.. 뭐.. 수학학원을 어디로 다닌다더라.. 네.. 이런 식으로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보통의 엄마들은 좀.. 많이들 그러는 거 같아요.. 음.. 근데 좀 특이하게 저는 안 그랬어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아.. 윤준씨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제 교육과는 이러니까.. 아..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보통 아이들은 뭐.. 영어 교육했다가 뭐.. 수학했다가.. 국영수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대다수.. 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좀.. 제 생각에는 장점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아이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좀..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게 또.. 그러니까.. 제 친여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학원을 엄청 많이 보내는 거예요.. 조카를.. 조카는 다니기 싫다는데.. 음.. 근데 제 동생은..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 하.. 근데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약간.. 표준치에 못 미치면.. 더.. 다른 거를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가정.. 그냥 뭐.. 한.. 뭐.. 한 아이와 부모로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다른 건데.. 사실 뭐.. 남들이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또.. 가치관을 좀..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가 생각이 좀 비슷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랑 저는 좀 비슷했거든요.. 아.. 남편도 약간 방목주의자고.. 애들이 싫어하면 굳이 시키지 말자라는 주의예요.. 어.. 그러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이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과는 비슷한데.. 아.. 네..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어떤 것을 할 때 더불어함을 느끼시나요? 사실.. 어.. 아이들 어렸을 때.. 어.. 많이 예뻐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좀 있고.. 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좀 엄하게 키우려고 했던.. 아.. 경향이 있어서.. 네.. 남들한테 피해 끼치기 싫고.. 좀 애들이 바르게 컸으면 하는 마음에.. 되게 좀.. 훈육을 좀 많이 시켰던 거 같아요.. 아.. 네.. 이뻐해 주지 않고.. 좀 혼내기도 많이 혼내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네.. 그냥 바라보면 되게.. 그냥 보람되고.. 귀엽고.. 네.. 그렇던데요? 언제 저렇게 컸지? 큰 딸은 이제 저보다 키가 더 크거든요.. 네.. 둘째도.. 거의 저랑 이제 비슷해지려고 하고.. 오.. 보고 있으면 그냥.. 보람이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 자체로? 네..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잘 커진 것만으로.. 좀 감사해요.. 그게 또 부모가.. 그러니까 요즘 결혼율이 많이 낮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뭐.. 아 결혼을 해서 뭐 하냐.. 자녀가 있으면 뭐 하냐..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 그 자체가.. 행복이 있을 텐데.. 저는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좀 이런 거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런 걸 좀 장려를 원하시는.. 네.. 네.. 왜냐면 너무 귀엽잖아요.. 네.. 애기도 보면.. 이렇게 커가는 모습.. 보면은 저는 너무 좋던데.. 애들이 너무 예쁘던데.. 뭐.. 그냥 뭐를.. 잘해서 이렇게 좋은 거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그냥 자고 있는 모습 봐도 이쁘고.. 음.. 아직까지도 그렇던데요.. 하.. 어.. 어.. 좀 감동이 되는 말이네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로 보람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네.. 네.. 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면에.. 두 자녀의 어머니가 아닌.. 본인으로서.. 어떤 것을 할 때.. 음.. 불안을 느끼시나요.. 어.. 좀 최근의 일이거든요.. 네.. 어.. 사장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사 다니면 하냐고.. 어.. 전 너무 좋다.. 그렇지.. 또.. 좋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사장님께서 계약서 이제.. 쓰신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서.. 계약서상에.. 이제.. 수습 기한 3개월.. 네.. 그 이후에는.. 만약에.. 제가.. 뭔가.. 회사에 도움이 안 되거나.. 좀.. 대표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 이제.. 사직.. 권고사죄로 이제.. 권할 수 있다라는.. 그.. 사항이 있었어요.. 네.. 제가 또.. 대물었죠.. 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 네.. 대표님께서.. 어.. 그.. 최근에.. 두 분의 전무님들과 같이 이제.. 식사..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저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무님 두 분이.. 그래서.. 아.. 저는 너무 다행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 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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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